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유즈 헤더 컨텍스트 속성과 컨텍스트 메뉴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바디뿐만 아니라 헤더를 우클릭할 때도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헤더를 우클릭할 때도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하려면 컨텍스트 메뉴와 유즈 헤더 컨텍스트 메뉴 속성 모두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를 우클릭해도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컨텍스트 메뉴 속성답질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의 바디를 우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헤더에 있는 셀들을 우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유즈 헤더 컨텍스트 메뉴 속성도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바디를 우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고 헤더를 우클릭해도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며 각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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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